한병 튜톤 기사 바람기양가드 너들 그냥 한명밖에 안되니깐 숭련의병 의병대사수 사수 총통수 도부수 총통수가 뭐지? 어? 총 쏘는래? 야 너도 총통수할래? 총수할래 중장돌격병 중장돌격병 중국화포수 중보병 공개 너들은 그냥 가서 죽어 euh 장병은 장병상급 하나 보내주 assert 경장기병은 업그레이드 안됩니다 치료하면서 식사 хелей ot 물건 좀 챙겨주고 흠흥흠흠으 흠흠흠흠 몽골 몽골에서 하도 팔아서 이제 흥경가서 좀 팔아야겠다 와 인구가 안 줄어드는데 삿대는 허생 야 허생 너 이 새끼 또라인데 근데 얘가 있으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포로 준 게 없자 오케이 말상인한테 우선 이거 다 팔고 오케이 확실히 허생이 있으니까 돈을 저걸 대정 야 훈제생에서 이런 거 먹었는데 싼 거 먹지마 싼 거 먹지마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아 인구수가 줄지라는데 어 이런 거 괜찮다 270 야야 학살해 학살 다 죽여 다 죽여 야 너들 돌격하고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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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끝내끝내 온다 고개오면서 밥먹고 뭐지? 아, 어쩌고 아, 부산에 비해 미터에서 고거 조금 약해진 날아 쳐도 되겠는데 고병 돌격 나구리야 나구리 야 나구리 단속 없어 다구리 장사해 다구리 장사 다 죽여 다구리 장사해 다구리 장사해 다구리 장사해 기미랑 밥 먹어야지 다구리 장사해 야야야 너희들 너희들 10보 뒤로 20보 뒤로 30보 뒤로 야 라인 땡겨라 라인 땡겨라 너무 밀지 말고 야들아 라인 땡겨 너무 밀지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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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 딜 안된다 원딜 딜 안된다 라인 땡겨라 야 잘싸고 오케이 큰 딜 돌게 다시 야 들러붙다 야 다 잘라먹어 아우 게임이 너무 순조롭고 이제 썩 먹어도 되겠는데 조선을 처럼 조선을 처럼 조선을 처럼 야 잘했다 형 보자 일단 너희들은 뭐 갈데 없으니까 다 들어오고 너희들은 뭐 어차피 뭐 나한테 잡히고 너희들 다 너희들 다 놓여야 되는 거 다 나 이렇게 사롬 나랑 다 다 다 다 줄어들지는 않는다. 내가 봤을때는 어.. 보자.. 조금 세력이 약해진 곳을 쳐서 거기서부터 사부장 먹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알림판 핵션 관계 보장 플레이어 관계와 육 조선 나랑 사이 좋죠. 다른 애들이랑도 딱히 나쁜게 아니야. 일본 빼고는 아라곤 노르웨이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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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쳐버릴까? 일본 공목 괜찮지 않냐? 그럼 조선이랑도 사이 괜찮을꺼고 일본 쳐가지고 저거 뭐야 조선이랑 사이 좋게 지낸 다음에 중국 쪽에 쳐들어가서 내륙지방을 먹고 내륙에서 고런식으로 가면 될까? 오케이 정했다 고래가자 일본을 까자 야 일본 까자 일본 일단 군경가서 조선도 먹으라고? 하하하하 너희들 나 욕안할 자신 있니? 흐흫흐흐흐 에에에에에에 시장가서 상품상인한테 가서 지금 50만원 정도 있는데 50만원 순식간이거든 쓰는거 순식간이거든 50만원 이거 순식간이라고 왜냐면 주간유지 3만원이라서 금방금방 딸거든 일단 이 기병들이 다 죽어야돼 나머지 애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은 없는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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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응? 곰병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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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 멈춰져있는 호 어? 미쳤